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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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, 왜요, 뭔 일이에요? 네? 오늘 그래서 오징어 삼겹삼이랑 콩바미큐요. 아 저거를 그러면 꼬치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? 몰라요. 잠깐만요, 스. 여기 서세요. 아 여기 장작존인가요? 네, 장작존이에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, 이걸 서세요. 뚜뚜리얼 알려드릴게요, 뚜뿌리얼. 다리를 이렇게 하세요. 그 다음에 초쌤. 아 완전 대만 밑에. 아, 그래서 한번 피해를 주세요. 자, 갑니다. 턱형 방송 초창기를 생각해서 턱으로 장작되기 반응한가요? 그 떡 선생님 팬분이 웃기 대신 턱으로, 턱으로. 아, 근데 턱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얘들아, 고정 한 번씩만 꼭 좀. 부탁할게. 네, 턱선수. 지금, 귀를 모아버지다. 고정! 와, 그 차야. 와, 선생님 눈빛이 날아가고. 그리고 떡이 1cm 줄었어요, 선생님. 자, 다시 한 번 갑니다. 대박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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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이제 여기다가. 네.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. 제가 준비를 드릴게요. 1번. 똥찌. 아양초. 양초. 네, 그다음에 버스. 아, 이걸로 불을 내가 지필 수 있다는 거예요? 네, 하세요. 예? 아, 여러분들 진짜 그 짓만 아니라. 너무 더워요. 여기 에어컨 없어요? 아, 에어컨 없어요? 없어요. 아, 불 붙이세요. 왜 이렇게 자꾸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불 붙이는 부분 아세요? 불이야? 아, 그럼요. 아, 저 토스트 할 줄 알아요. 저, 저 그런 남자 아니에요. 네, 잠깐. 아, 저거 한지 모르니까. 와, 할 줄 아시네요. 아니, 이거 안 버리시나 본데요? 선생님, 위험해요? 자, 이거 왜 안 꺼져? 잠시만.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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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. 아, 왜 불러요? 나한테. 저거 좀, 토스트 저기 위에 있는 거 좀 잘못된 거 같아요, 저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. 토스트 세가 없어요? 이게 신상인데요? 아, 신상이에요? 아, 이거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아, 이거 안 할게요. 잠깐만, 할 거 아니에요? 잠깐만요, 이거 왜 이렇게. 선생님, 망가트리는 것 같은데, 아닌가요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모르겠는데, 이거 왜 이렇게. 손이야? 됐어, 됐어. 어, 뭐였지? 잠깐만. 아, 너무 무서워. 손이 나잖아, 내가. 아, 왜요? 왜요? 아, 나하고 빠닥뚱! 이건 돼요. 어, 오케이. 네, 잠깐만요. 너무 무서워요. 안 할 수 있어요. 이거 나온 거 맞아요? 아니요, 빨리. tight 잠깐만요, 좀 빼봐. 아니요, häuf equal. 자, 어떡해,atcherì어. 아 왜 이래! 왜 이래! 왜 이래! 지금 날아봐요. 제가 똥취로 갈게요. 아, 이건 남자가 해 주세요. 네,하세요. 볼대요, 밑에다가. 아, 딱 왜 안 돼요? 잠시만 기고가, 여기 가. 고고고고긋.. 대충이 진짜!!!! 똥취로 제가 헤었으면 해요? 아, 네, 네, 네. 네 일어다가는 길 날라가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아 되네 돼요 아 잘 되네 대충 불이 붙었으면 네 그 다음에? 어 붙이세요 아 제가요 오케이 더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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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떨어뜨려 뭐야 아 붙네요 형 사풍기도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 네 흐흐흐 붙어나요? 오 물 붙는다 이제 네 붙었죠 내가 이제 대만의 왕국인을 썰겠다 어차함이 좋아 색깔로 이거를 이거를 썰어야 되는데 어떤 애 하는 거예요? 아 이거요? 네 네 주인님 가겹사 1인분이요 예 갑니다 네 똥바베큐 하실 거죠? 네 똥바베큐로요 이분은 전화 핫자 아세요? 또 쓰시는 이런 거 많이 해요? 아 저 손질이 그런 거 진짜 잘해요 아 제가 이거 믿어도 됩니다 아 저만요? 아 그럼요 와 똥삭였어 와 쇠고기 대박 똥삭겨 선생님 완전히 그거 같아요 어떤 거예요? 고개 아저씨 전륙적이에요 전륙적 인간이에요 대박사건 엄청나셔 그 다음에 소금을 젖절 양이요 왁소금 오케이 역시 역시 연이를 잘하셔 밥 떡떡? 넣세요 아 넣어요? 네 자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겹살 먹어보고 자르세요 네 아 고개 맞아 던져야 돼요 아니 던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막 해야 돼요 왜 떨어져요 오케이 아 선생님 고개 터졌어요 이거 안 될 거 같은데? 안 될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아 맛잇나시나요 선생님 두라정만 먼저 가시다 와 근데 냄새가 미쳤다 냄새 대박사건이에요 완전히 대박사건 냄새 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넣어볼게요 네 빨리 빨리 사세요 아 네네 저 야채면 또 넣어갈게요 선생님 여기 제 똥빵이에요 산 쪽 200만 개가 자라고 있는데 구내산 그 자체며 오버 근데 뭐 지구지구 소리 나요 선생님 아니 지구지구 소리 다녀요 완전 대박사건이에요 5,000원 비주얼인데 안 익었어? 덜 익었다 이건 덜 익었어요 그래요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 솥뚜깍에 굳자 이걸 자라서 우와 대박사건이다 아 맞다 선생님 이거 한 마리 있는데 아 네네 그 발급요 선생님이 갔다 오는 동안 500,200,900에 달고나주왕님이 별풍선 열기를 찬물했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umeon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떻게 해? 허! 아 내헤헤헤헤 어 어떡해 이거 전 어떤 애요? 아니 이거 80만원짜리 슬리퍼에요 정말요? 네 슬리퍼는 왜 이렇게 비싸요? 이거 솔직히 징의 해준 건데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짭인거 같아 보상하세요 형 내놔요? 난 저 좋은데 부릴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롭게세요 오케이 그럼 잠깐 식도록 하겠습니다 워컴 이게 더 워컴이야 바닥떡 이것도 안 익었겠죠? 원래 이렇게 초벌 해놓고 다시 삼겹살을 굽는 거예요 그렇게들도 하시거든요 오 돌아왔다 바닥떡이다 이거 바닥떡 한마디로 도둑을 해주셨어요 네? 도둑밥이요? 네 대파크 이걸 써요? 네 한마디로 자르고 접시에 네 접시에 네네네 이거 잘 익었거든요 네 고기 좀 더 먹을까요? 네네 좋습니다 자 세기면 되겠죠? 아 네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자 뒤집을게요 우와 대박쳤다 우와 미쳤다 어 참하게 좋아 하나의 활용자의 절 노른지 3 2 1 자세혁님 자세혁님 탔어요 잠깐만요 타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자 그럼 이거 불을 어떻게 끄세요? 불요? 제가 켜게요 오케이 불 끄는 법이 있어요? 네 도둑밥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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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사건이 대박사건이네 네 얼마 꺼졌어요 이제 먹어요 선생님 이제 먹는 거예요? 네 도둑밥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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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도둑밥이요 네 여기 철학한 비중으로 시골 박상이에요 선생님 할머님께서 도둑 와 사모이가 진짜 네 입방이에요 와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맛있게 벗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삼겹으로 구웠던 통바베큐고요 이거는 생겹살입니다 김치가 딱 해갖고 음 음 음 와 음 와 물은지 대박 만나요 선생님 와 완전 시골 박상 그 자체미야 와 이거 진짜로 거짓말이야 직접 농사지어 놓은 고추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음 덕자님 왜 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? 뭔데? 저 요런 거 먹으러 왔어요 아 진짜요? 네 저 요런 거 먹으러 왔어요 저 말로 두뇌산 두뇌산을 먹어야 돼 음 아 맞아 선생님 저 덕분에 유튜브 5마명 돌방을 했어요 아 덕자님이 재밌으니까 어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밤이요? 밤 더 드려요? 아 밥이요? 응 아 밥이 있을 거예요? 밥만이 아니요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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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오오오오오 마싱굴 오오오오 마싱굴 오오오오 마싱굴 오오오오 마싱굴 오오오오오 마싱굴 와 진짜 이거 완전 생 힐링이다 생 힐링 진짜로 에요 완전 힐링힐링 저 팀이에요 네 저는 솔직히 없고 옆집에 이사 오고 싶어요 진짜 그정도로 좋아요 아 그건 제가 싫어해요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